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퓨처셀프, 벤저민 하디지음, 최은아홍김, 상상스퀘어 출판사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에 나와 연결하라. 벤저민 하디는 조직심리학자로 자기개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네빌고다드 인용구가 함께 프로로그에 있는데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프로로그가 인용문으로 열립니다. 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미 도널드슨은 고등학교 2학년 역사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지미는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지만 이번 촬영은 달랐다. 전에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수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미는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각 영상의 길이는 약 2분이었다. 극적이고 짜릿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지미는 미래의 나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영상을 찍자마자 올렸지만 이번에는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각 영상이 정확하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해 두었다.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지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현재 통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천명이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의 수치를 비교해보길. 그런 다음 그는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도 적어도 1만 5천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여러분도, 음 그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지미의 6개월 목표는 달성됐다. 그뿐 아니라 2016년 10월 4일 12개월 후 미래의 나의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이 되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조회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 영상은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제작하는 일은 지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지미가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몇 년 후 그는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날 밤 역사 시험을 포기하고 미래의 나라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지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실제로 지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2015년 10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달라진 영상에는 비디오 게임이 진행되는 모니터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한다. 지미는 자신이 만든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영상에 자주 출연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2016년 6월 1일 지미의 첫 번째 영상은 엄청난 입소문이 나면서 2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미와 그의 친구들은 최고의 유튜브 영상을 선보인다며 댓글을 달았다. 영상에는 시각효과가 더 많이 생겼고 미스터 비스트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으스대며 활기쳤다. 며칠 후 지미는 흥미로운 묘기나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피크닉 테이블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버터칼만 사용해 그 테이블을 반으로 갈랐다. 지미는 테이블을 자르기 위해 플라스틱 칼 수천 개를 사는데 60달러 이상을 썼고 미션을 수행하는 데 수십 시간이 걸렸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300만 건 이상이었다. 2016년 8월 23일에는 친구가 시쿵포장용 랩 100개를 이용해 자신을 둘둘만은 영상을 올려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6년 10월 16일, 그는 자신이 인터넷 광고를 읽자마자 그 광고가 즉시 현실이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올렸다. 공짜 아이패드 당첨이라는 광고를 읽으면 순식간에 그의 현관에 새 아이패드가 나타났다. 당신의 노트북을 100배 더 빠르게라는 광고를 읽으면 그의 무릎 위에 어느새 새로운 노트북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놓고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영상에 등장한 노트북을 부수면서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으로 미스터 비스트는 9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7년 1월 8일, 미스터 비스트는 10만까지 세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미션을 완수하는 데는 거의 40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달 뒤에는 20만까지, 그 다음에는 30만까지 샜다. 2017년 8월에는 로건 폴이라는 이름을 10만 번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미션을 선보이던 지민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더욱 대담한 실험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주요 전략으로 기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15일, 자신이 직접 노숙자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영상을 올렸다. 나중에는 10명의 노숙자에게 각각 1천 달러씩 주었다. 2017년 8월 15일에는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을 무작위로 골라 그들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의 기부 영상은 느닷없이 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8월 23일에 올린 영상에는 피자 배달원들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지민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지민은 기부받은 돈이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자를 끌어안았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우버 기사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었다. 지민의 채널에는 후원자가 여러 개 있었다. 후원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민은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해 규모가 큰 미션이나 게임을 수행해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풍선을 매달아야 자신이 공중에 뜰 수 있는지 실험했고 자신이 사는 주위에 있는 월마트를 찾아다니며 스니커스 초코바를 사기 위해 100시간 이상을 운전했다. 동전만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의 채널의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정 300만 개를 주었다. 2020년 10월 4일 그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자 미스터비스트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가 됐다. 그의 채널의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유튜브 제작 사업을 했다. 그의 연간 수입은 1억 달러를 넘었다. 그의 영상들은 평균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수억 건에 달했다. 5년 후 미래에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은 6개월 후, 10개월 후 대화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안녕? 5년 후의 지민야에서 11세의 지민은 훨씬 달라지고 성숙해진 미래에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음, 대학은 아닐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겠지. 와, 녀석. 정말 근사한데?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2015년에 있어.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영역했다. 그는 더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계속 말했다. 섬뜩할 것 같아. 너무 섬뜩할 거야. 편히 잠드셨어. 정말 이상하겠군. 이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때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한 후 지민은 미래의 나에 대해 더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겠어. 꼭 그렇게 되고 말겠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한편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다. 지미는 의자에 앉아 생각이 잠겼다. 그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숨을 내뱉었다. 야, 그건...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의 천장을 응시했다. 지민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잠깐의 상상을 끝내는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간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겠지.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을 거야. 어쩌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백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의 지미야. 제발, 지금 내 손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선언하며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백만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미스터 비스트의 안녕, 5년 후에 지미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됐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거듭거듭 도약했다. 지난 6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미는 자신의 침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던 17세 청소년이었다. 그럼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힌 그는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당신과 나도 지미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이 아닌가.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당신도 꿈꾸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심리학의 변화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했다. 마틴 셀리그먼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과거에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제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진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과거의 사건인 도미노패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간의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업화한 삶이다.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자칭 긍정심리학자라는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적인 신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진행할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현대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대 설명을 제시한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노리어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지에 남을 것인지 이와 같이 당신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가 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프로스펙션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를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가는 건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도피가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런 행동 이면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 무엇 2. 어떻게 3.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2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외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르 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런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죄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의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에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파프티 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수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긴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늘날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그 증거로 미국인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라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목표한 은퇴자금을 다 모으는데 거의 40년이 걸린다. 그렇게 모은 총 은퇴자금은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 5백만 원 정도다. 27세라는 나이에서 보면 꽤 큰 돈 같지만, 은퇴 후 한 달 수입이 3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맙소사.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난 150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86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선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래서 전망, 정체성, 미래의 나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테드 강연은 미래의 나를 창조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테드 강연 주제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싸움 미래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의 나로 가는 여정 미래의 내가 제공하는 지침 미래의 나에게 인사하기 미래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래의 나를 위한 적극적인 생각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만드는 방법 미래의 나에 대한 도전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전망과 미래의 나를 다루는 심리학이 계속 발전하고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코칭 및 명상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완벽하게 다룬 책은 아직 없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은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된 최근 심리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매우 실용적인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다음의 내용을 배울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를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확장하는 방법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탈행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자 행동이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신경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미래에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끊으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리 없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2010년 심슨 가족의 머니바트라는 에피소드에서 다루어졌다. 무책임한 아버지 호머는 술에 빠져 현실을 회피했다. 호머의 아내 마진은 호머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아이들은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걸 후회하겠죠. 그건 미래의 호머가 겪을 문제지. 이와 난 그 인간과 상관없다고. 호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보드카를 마요네 지병에 부어 마신다. 그러고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우리가 호머의 모습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호머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드카를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의 나에게 문제를 떠넘긴다. 1990년대에 방영된 심야 인기 토크쇼인 레이트쇼 위드 데이비드 레터먼에서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난 어떤 광고를 보았다. 6월까지 지급액 없음이라는 문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오 6월이라니 6월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6월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나 역시 내게 그렇게 말한다. 늦은 밤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어 밤이네. 그런데 너무 재미있잖아.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밤사나이야. 그런데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졸리면 어떡하지? 그건 아침사나이의 문제지. 아침사나이에게 맡겨. 나는 밤사나이니까 파티를 즐기자. 그러고는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리다. 밤사나이는 언제나 아침사나이를 망친다. 아침사나이가 밤사나이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다. 아침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대한 자주 늦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면 낮사나이는 직장을 잃을 테고 밤사나이는 돈이 없어 더는 파티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레터먼은 제리에게 현대 미국인 삶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보여줬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미래와 나와 단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이자 미래의 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대니얼 길버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죄로 나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라는 귀중한 금강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퇴근해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여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여섯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했다. 난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 나는 53세다. 여섯 나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나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53세의 내가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을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프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 미래의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오늘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흥분해서 이리깡충 저리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이는 응 하고 대답하고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도 함께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꼭 끌어안았다. 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에 경건함을 느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서있음을 깨달았다. 5분 정도 피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어린 딸과 논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다. 피비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큰 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라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는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잔쳤을 것이다. 멍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 나뒹돌고 있는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주방, 식탁에 널려있는 학습지와 숙제들을 보니 행복했다. 바닥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의 아내 로렌, 아내의 아름다움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은 어떻을까? 나는 10살, 14살의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가 그 아이들의 농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느끼고 놀랐다.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다. 가족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가족과 함께했다.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가족과 연결됐다. 나의 내면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내면이 더 진화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를 좌절시켰던 일들이 사소해 보였다. 지금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전에는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해 내 행동은 더욱 친절하고 관대해졌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최근에 내 친구의 두 살 된 아기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고대 스토아 철학사상으로 메멘토 몰이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자주 놓친다. 목적이나 사명감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삶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빅터 프랭클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할 것을 지연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근광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미래의 내가 가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들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와 함께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20년 후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 당신이 미래의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 책이 하는 약속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의 나의 전념한 결과였다. 그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언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그렸다. 그 다음에 정신에 그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 미래에 대한 당신에 대한 증거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증명된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지임스는 그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진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씨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실 우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현재 당신이 어떠한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가? 만약 다른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전념한다면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줬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망식과 신념, 정신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리더십 전문가 짐 데스머와 다이아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한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멀리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렐프월드 에머스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미스터 비스트처럼 당신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딸아이 피비와 보낸 시간처럼 당신도 오늘 당장 낡은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시간을 설정해둔 것처럼 그 편지가 미래의 특정 시간에 당신에게 전송되도록 예약해두어라.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분석한다. 파트 2에서는 미래의 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실 7가지를 다룬다. 파트 3에서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하여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다. 또한 선조의 지혜와 최첨단의 결과를 결합해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을 단순한 말로 설명해준다. 준비됐는가? 시작하자.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은 네빌고다드의 책과 동시에 어포메이션 책과 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과 다 연동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추천드려봅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을 끝까지 함께 경청해주고 또 이 내용을 몸에 이렇게 익히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전해지는 지혜가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